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언피셜 자료분석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수능 지구과학 1등급! 1등급이라고 썼지만 만점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언피셜,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 언피셜로 자료분석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1년 커리큘럼을 보면요. 일단 수능 입문 강의가 12월 중순에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완성 강의가 지금 스튜디오 버전과 현장 버전 그리고 2배속 강의까지 해가지고 지금 2배속 강의도 거의 완강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면은 우리 평가원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기출로 출제를 했는지 기출 특강까지 같이 여러분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개념과 그리고 평가원이 내는 기출은 같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냐 그러면은 실전 수능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7월달 이제 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어메이징 최우수 N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구과학의 내용은요.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있어서 알면 맞고 그냥 모르면 틀리는 그런 내용의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점짜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킬러나 중킬러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자료가 주어져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자료에 적용시키고 자료를 응용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의 OX를 판단해야 되는 자료 분석 내용들이 이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도처에 깔려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 전 주제에 대한 문제풀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적어도 3점짜리급에서 킬러나 중킬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비슷한 유형들끼리 묶어서 분석해보는 그런 강의를 이번 텀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럼 언피셜 자료 분석 이후에는 이제 어메이징 최우수 N제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전 연습. 언팩트 시즌 1, 2, 3에서 시즌 1은 기출변형 모의고사, 시즌 2는 EBS 변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시즌 3하고 시즌 4는 이제 실전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다지선다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언피셜이다. 그러면은 자 개념과 자 선생님이 개념을 총 3개로 진행했죠. 스튜디오 버전의 개념, 현장에서 우리 단과생들하고 같이 진행했던 개념, 그리고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이 2배속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됐고 기출 특강까지도 정리가 됐어. 그럼 여기에 우리가 자료까지 콜라보를 시키자. 그럼 자료 분석이 같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최후 3제 문제풀이까지 프리패스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의의 특징은요. 일단 1등급을 막기 위해서, 만점을 막기 위해서 20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제 있죠. 최소 15문제 정도 되면 그 깔려있는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3점을 넘어선 1등급 또는 만점을 구분 지어주는 그런 자료 분석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이 강의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 분석 강의를 들으면요. 여름방학 기간에 문제풀이를 할 때에는요. 문제풀이는 A부터 Z까지 기본부터 심한까지 암기부터 자료 분석까지 모두 한꺼번에 정리를 할 텐데 근데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우리가 개념부터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그냥 다시 한번 암기하고 개념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텀에서 자료 분석을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6월 평가원 대비도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 문제풀이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어디 간다? 수능 만점을 향해 간다. 수능 만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러, 중킬러 3점짜리의 자료 분석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강 대상은 일단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처음 하는 친구들 아직 개념이 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된 친구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개념을 완벽하게 해놓고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개념과 이 언피셜 강의를 좀 같이 병행해서 듣겠다. 그건 가능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도 앞쪽부터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에 들어가 있는 주제를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듣고 이걸 같이 따라가겠다.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를 듣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제가 개념 강의에서 다 진행을 하고 그걸 베이스 삼아 자료 분석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2배속 개념 완성을 수강한 학생들은 2배속 개념 완성에서는 실제 수능 문제를 풀 때 실전에 적용된 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2배속 개념 완성 수강한 학생들은 바로 이 언피셜 강의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념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은 풀리는데 좀만 어려워져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자료 접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기출 유형 중에서도 자료 분석에 최대한 접근이 되는 거 그리고 올해 연계 교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봐야 될 주제들 자료들을 좀 골라가지고 자료 교재에 좀 구성해서 넣어봤으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자료 분석 및 자료 접근 방법, 자료 해석 방법 그리고 기출 문제 중에 주요한 자료 해석, 연계 교재에 주요한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는 약 20강 정도로 구성이 될 거고요.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OT 강의, OT를 찍고 있는 선생님 목동 스튜디오에서 매주마다 강의를 촬영을 해서 6월 초에 아마 6월 평가원 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6월 그래도 평가원이니까 평가원 전에 한번 자료 분석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그 주제는요. 선생님이 어메이징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꼭 알아야 될 지구학원 주제를 뽑으면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 이게 약 100개 정도 돼요. 엄청 많네 생각했지만 100개 중에 20개 나오는 거야.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 중에 자료 분석과 관련된 주제는 총 27개 주제를 뽑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 27개 주제가 주로 약간 킬러나 중킬러급으로 출제가 되는 주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3점짜리든가. 그래서 이건 총 단계별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그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들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라고 개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 개념 정리 부분은 강의 시간에 따로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번 리뷰해보는 차원에서 넣는 거고요. 실제로 선생님이랑 주로 할 거는 스텝2하고 스텝3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해적확장설과 지구지약 해석인데 그럼 그 해적확장설과 지구지약 해석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 유형들은 해적확장설의 증거에서, 확장속도에서, 확장속도나 침강속도에서 그리고 우리 해령에서 형성된 암석의 정자극기, 역자극기, 고지구지약에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주제별로 나누어진 유형들을 자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게 자세하게 교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스텝3로는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되는 건 실전수능형 문제잖아. 그럼 이런 주제들이 실전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선지로 나올 건지 그 선지 분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고지구지약의 대륙이동이라고 하는 선생님 원피셜 자료 분석강의 주제 두 번째 건데 이렇게 지구지약의장과 복각과 관련된 주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지구지약의 대륙이동에서는 복각을 이용해서 대륙의 위치 변화 판단하는 거. 그리고 지구에서 과거의 형성된 암석 가지고 과거 자극의 위치를 찾아서 대륙의 위도를 변화를 판단하는 거. 혹은 지구를 회전시켜 가지고 과거의 지구의 위치를 찾아서 과거 대륙하고 현재의 위치 변화나 아니면 회전을 판단하는 거. 이렇게 유형들이 좀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런 유형별로 자료를 분석을 해보고 아래쪽에 그 자료 분석 내용들이 어떤 건지는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스텝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텝 3로 그러면 실전 수능형 문제들 선지 분석들 OX 같은 거 판단하는 연습들을 해볼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가 진행이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평가원에서 나오는 3점급의 문제들 관련된 자료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은 선생님이 자료 분석 강의에서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6월 평가원 이후로 진행하게 된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는 단원별로 해가지고 약 300문제 정도 지구학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막라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를 듣고 나서 어메이징 엔제 프리로 언피셜 자료 분석에서는 빠져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나 그냥 암기나 아니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자료 분석이 들어가지만 비교적 좀 쉬운 자료 분석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최우수 엔제에서 강의 정리가 되면은 최우수 엔제에서는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그물로 한꺼번에 쫙 그냥 전부 다 그냥 잡아두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은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는 그 중에 덩어리가 큰 놈들 자료 분석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월 이후로는 이제 매 시즌별로 선생님 언팩트 모의고사 있죠? 언팩트 모의고사가 시즌 1, 2, 3, 4 총 4번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실전 연습을 시킬 거고요. 자 그래서 올해 2023학년도 수능 지구학에서도 믿고 듣는 어명드 선생님 자 개념은 어명돼, 자료 분석 어명돼, 문제풀이 어명돼, 파이널도 어명돼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1등급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점 맞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선생님의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11월 17일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여러분들 멱살 잡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교문까지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 교문, 전문 안쪽으로 제가 밀어드릴 겁니다. 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 생활은 여러분들이 즐기세요. 저는 여러분들 대학 교문까지만 데려다주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꼭 원하는 대학 교문까지 데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피셜 자료 분석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